오늘은 여러분 정말로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진짜 의미 깊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가 과연 방향성이 옳은가? 이건 좀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했던 공부 방향이 틀리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노력이 약간 물거품이 될 거고 그래서 좀 검증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마음의 기술을 처음 받았을 때 읽으면서 일단 목차를 봤을 때 와 이건 게임 끝났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목차의 내용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 읽는데 진짜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뇌과학과 심리학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풀어져서 스토리텔링이 되었다고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읽기도 쉽고 분량도 적고 이건 누구나 즐겁게 읽으면서 너무 유익한 내용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 3분의 1 지점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아 정말로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옳았구나.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고 대표님이랑 통화했던 것도 기억나요. 한 시간 넘게. 형 이 책은 미쳤어. 진짜 간만에 대국민 필독서야 이러면서. 그럼 제가 먼저 읽으니까 고 대표님도 야 진짜 좋은 책인가 보네 나도 빨리 읽어봐야겠다. 제가 먼저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 대표님이 판권을 얘기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영준아 어떤 책을 내가 판권을 샀는데 좀 기대된다. 이게 2년 전인가 1년 전 얘기인데 이거 프랑스 책인데 자기가 막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프랑스 말을 우리가 모르니까 프렌치를 모르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스스로를 이렇게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때 벌써 저는 정신과도 다녀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그 책이 바로 마음의 기술이었고 여러분 이 마음의 기술 저자님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뱅상트리부 임상심리학자 상담학자님 그 다음에 안엘렌클레르 박사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 과정을 보면 대단한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심리학을 마스터네 마스터 석사를 하셨어요. 진짜 마스터 하셨네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뉴로사이언스로 닥터럴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6년 있다가 의대를 졸업을 하시면서 정신과 의사가 되신 거예요. 이 테크트리 이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은 보통 의사 선생님이면서 박사이신 분들은 의학 박사가 대부분이세요. 또 다른 박사도 있겠지만 의학 박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같은 맥락으로 또 이제 띠시스 졸업 논문 쓰셔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달라요. 이분은 의학 박사를 먼저 받고 그냥 뿌리가 완전히 달라요. 뇌과학을 마스터한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거기 때문에 다 공감이 되실 거야. 이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그 다음에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인생을 관통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관통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3분의 1 지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강연민님께서 너무 좋은 댓글 써주셨는데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서 편지로 감정 비우기 아 이거를 아마 우리가 인생특강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되게 첫 부분에 배치를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실용적이기 때문에 편지로 감정 비우기 바로 실행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신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부터 읽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오셨으면 벌써 3분의 1? 한 반 읽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마음의 기술은 누구나 쉽게 쑥쑥 읽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 연민님께서 이런 댓글을 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말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연민님이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시죠. 그러면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걸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아 내용이 좋은데 막상 실천은 잘 안 되네. 그런 분들이 실천의 영역으로 훨씬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랜선 독서 토론이에요. 그 다음에 VAJRA님께서도 맞습니다. 30년 동안 안 쓰던 일기를 쓰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30년 만에 뭘 썼는데 어때요?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니 자꾸 펜과 종이를 찾게 되더라고요. 기록은 기억을 이기니까. 기억은 휘발되니까. 공감 100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퓨처셀프는 저는 10번 읽었고 대국민 필독소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 좀 과장인 것 같은데. 너 생각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이거 50번 읽은 분도 있으니까요. 이거 막 두세 번 읽은 분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제목이 뭐죠? 뇌과학자가 적극 추천하는 검증된 명저예요. 여기서 뇌과학자는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입니다.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이 직접 이 책을 추천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만약에 저 책 퓨처셀프를 읽으셨다면 무조건 추천하셨을 거예요. 왜? 진짜 이거는 하나의 세트거든요. 왜? 볼까요? 이게 여러분 16장이에요. 삶의 명확한 목표. 우리 이미 퓨처셀프 읽은 사람도 이거 퓨처셀프로 알고 있죠. 그쵸? 제가 쭉 읽어볼게요. 사람은 걱정거리나 모든 형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몰두하느라 때로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계획을 완전히 읽는다. 여기서 삶의 계획이 뭐죠? 중요한 계획? 퓨처셀프죠.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걱정만 한다. 이런 식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 수용전념치료다. 이거를 제가 다른 책에서도 봤었는데 이 수용전념치료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Acceptance, Commitment, Treatment 해요. 그러니까 Acceptance, 수용, Commitment, 전념. 우리는 전념이라는 책도 읽었죠. Treatment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한글을 읽어도 뭔 말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기술을 읽고 나서는 탈중심화 이런 거 배우고 나니까 수용전념치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85년부터 시작된 이 모델은 다른 유형의 심리치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고안이 되었다.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이 둘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가치관과 목적이 서로 어긋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제시하는 도구를 바탕으로 나의 가치관과 목적을 알아보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거 완전 피쳐셀픈데? 그러면서 저는 읽었겠죠. 대박인데? 그러면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들이 나와요.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이 세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아현실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경험했는가? 오늘처럼 방해받지 않았다면 나의 삶과 에너지는 어디로 향했을 것인가? 구현하고 싶은 나만의 특징과 힘은 무엇인가? 몇 년 후에 죽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고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되새기는 것이 있는가? 이해하기 어렵고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허비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삶의 목적에 집중해보는 건 어떤가? 우선순위 3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자, 진짜 여러분 독서토론 최고 레벨로 갑니다. 제가 특경을 찍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에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진짜 10%도 안 될 거예요. 이 책을 아무리 좋게 보신 분들도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는 각 잡고 노트에 써봐야 할 일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우린 퓨처셀프에 읽은 분들은 써보신 분들 이미 거의 다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타임 머신 타고 시간여행 당신이 80세라고 상상해보자 갑자기 어느 책 생각나시죠? 퓨처셀프 생각나시죠?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지혜도 얻었다. 80세의 당신이 오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타임 머신을 타고 현재로 온다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현명한 조언을 전할까? 다른 위험에 대해서일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결정적 이야기는 무엇일까? 퓨처셀프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죠. 와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와서 사는 거죠. 와서 사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6년 전, 7년 전에 두근두근에 이미 쓴 내용이라니까요. 만약에 실제로 타임 머신이 미래 개발됐어요. 그래서 80세였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으로 그러니까 그 80세였는데 아 나는 저는 지금 42살이거든요. 42살로 돌아가야지. 하면 지금의 내가 실제로 80세에서 타임 머신을 타고 들어온 거랑 뭐가 다를까? 모르는 거 하나 있죠. 그때 기억을 못 가지고 돌아온 거 딱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어때요? 그래서 퓨처셀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타임 머신으로 타고 돌아왔어도 상황은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그때 우리가 그때 배웠던 지식을 못 갖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커버할 수가 있죠? 독서랑 타인의 경험과 공부 이런 것들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퓨처셀프로 살아간다는 거는 시크릿이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정했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또 비슷한 책이 퓨처캐스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영어 공부 못하냐? 나 영어 영어 안 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래요. 영어 잘해야지. 나 영어 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잘하려면 몇 시간 걸리죠? 3000시간이 미니몸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미 국무부에서 여러분 외교관을 육성할 때 한국말을 가르칠 때 88주나 걸린대요. 거꾸로도 똑같겠죠. 풀타임이에요. 그럼 4000시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략 3000에서 4000시간을 쏟아 부어야 굉장히 풀런트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있어요. 3000시간 못 쏟아 부었다고 칠게요. 1000시간만이라도 했어요. 그럼 기초라도 끝나겠죠. 그래 그럼 산편시간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알았어. 그럼 단어는 몇 개나 와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니몸 5000개예요. 진짜 초보를 떼는 데는 3000개고 내가 이제 좀 듣기까지 되려면 7000개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거 어딨죠? 영어 독립 단어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강의를 뭘 들어야 돼? 김재우의 인강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 300시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 나간 것보다 듣기는 더 빨리 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미드가 있고 OTT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무자막, 영자막, 한글자막 다 볼 수가 있어요. 기계 학습하듯이. 그러면 그거를 5년 목표로 둔 다음에 그러면 나는 3000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칼같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퓨처셀프인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영어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완전히 이건 퓨처셀프 읽은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할 때 아 또 자기개발서 소개하네 여러분 이분 누구예요? 뇌과학을 전공한 이학 박사이면서 정신과 의사분이 무슨 내용을 썼어요? 진짜 퓨처셀프랑 100% 똑같은 내용을 썼어요. 100% 누가?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하려면 마음을 치유하려면 이분이 되게 삶에 관통하는 말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 아프고 싶어?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우왕좌왕해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목적지가 있어야 내가 그걸 찾아갈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야 내비에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건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으면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더 가까워진다면 매일 하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진짜 이거 퓨처셀프 읽은 분들은 퓨처셀프에 다가갈수록 가까워진다면 이 문장 자체가 아예 비슷한 게 퓨처셀프의 책에 있어요. 우리의 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자양분을 얻고 이를 일생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심화 들어갑니다. 우리 독서토론 수준 높으니까 심화 들어가요. 자아실현감을 느껴본 적 있는가? 너무 좋죠. 자아실현이 진짜 궁극의 단계인데 우리 뭐 배웠죠? 강인함의 힘에서 뭐 배웠죠? 자아실현은 메슬로우 5단계 욕구의 꼭대기죠? 그런데 우리 뭐 배웠죠? 나는 자아실현 욕구를 포함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너무 엉성해서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메슬로우가 생각하기에 자아실현 욕구는 너무 개인적 차원에만 집중하는 욕구였다.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불과했다. 아무래도 욕구의 정점에는 개인의 한정된 욕구가 아닌 개인을 초월하는 욕구가 놓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메슬로우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자기 초월 욕구를 배치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단계다. 말 그대로 개인의 관심사를 넘어서는 욕구다. 만약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초월 욕구를 갖고 있다고. Beyond ourselves. For ourselves가 아니라 Beyond.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백년 천년 뒤를 돌아봤을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진 대한민국은 진짜 세계사에 기록된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지고 싶어요. 제 인생 걸고. 진짜 목숨 걸어도 좋아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다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의 운동은 되게 고난이도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독립은 간대네. 식민지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 진짜 일본 놈들 물러치고 식민지에서 탈출해야 돼. 우리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돼. 너무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만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자기 초월 욕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일 그게 제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다 죽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퓨처셀프 마음의 기술 강인함의 이렇게 3종 세트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달린 댓글인데 마이선샤인 779님께서 여기 그 뭐지 그 마음의 기술 특강에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강인함의 힘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소유각이다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반갑네요. 강인함의 힘은 무조건 소유각이죠. 조금씩 아껴 읽는 중입니다. 한 권의 알찬 내용이 꽉 찬 게 이 책은 진짜 미쳤죠. 스트롱 셀프였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 이 책은 진짜 인문학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실행 강론은 예술이에요. 아 진짜 여러분 저는 이 챕터를 만났을 때 아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 문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확신이 섰어요. 확신 진짜 퓨처 셀프 읽고 이 마음의 기술 읽은 분들은 행복하실 거예요. 책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죠. 괜히 대국민 풀독서가 아니에요. 진짜 모든 분들이 이 책 세 권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이선샤인께서 말씀해주셨죠. 여러분 퓨처 셀프도 도서관에 있을 거고요. 서점에 많아요. 여러분 의지만 읽었으면 돈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점에서 만약에 이거 읽는데 막 너무 오래 읽으면 뭐라 그런다? 이거 출판사 그 오너랑 대표가 이거 그냥 읽으라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겠다고 그랬다고 그럼 말하세요. 괜찮아요. 책 망가지면 우리가 손해를 떠안는 거예요. 교보문고랑 연품문고가 떠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사간 게 아니고 저희한테 갖고 있다가 책이 안 팔리면 반품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셔도 돼요. 읽다가 난 좀 이거 가져가서 밑줄 치면서 읽겠다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강의나 메임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서점에도 다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진짜 너무 이게 찍으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의 기술 벌써 15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8개 남은 거예요. 확 진짜 몰입해서 오다 보니까 벌써 15번째예요. 뒤에도 다 좋습니다. 뒤에는 되게 실용적인 것도 많아요. 나머지 23강까지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알차게 영상을 찍어서 단 한강도 밀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쭉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